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교태란 코스경입니다. 선생님이 베테랑 실전모의고사가 시즌3를 시작하게 되는데 교재는 이과가 됐을 것 같고 실전모의고사 시즌3에 대한 OT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시즌2를 우리가 할 때는 이미 좀 여름이 다가올 때쯤 됐었는데 벌써 뜨거운 여름이고 이제 좀 있으면 구평이고 좀 있으면 수능 가겠죠. 그죠? 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죠? 좀 더 힘내시고요. 자, 일단 실전모의고사 다시 한번 안내를 하면 아는 분은 알겠지만 시즌을 내가 네 군데 나눠놨고 첫 번째 시즌이 4회분이었어요. 그래서 1회부터 4회분 그 다음에 시즌2 요것도 요게 4회였죠. 그래서 5회부터 8회 선생님의 실전모의고사는 시즌을 떠나서 회차를 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나오는 게 시즌3예요. 요거는 10회분이야. 자, 왜 이때부터 양이 많아질까? 자, 이제 9평 다가오는 것도 있고 사실은 수능으로 따지면 100회 정도 됐기 때문에 문제를 좀 열심히 풀어줘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최종 파이널은 이게 한 9월 중순쯤에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요게 1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겠지만 시즌3라는 건 요게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스윙컬을 잘 따라하는 친구들은 이미 여기까지 다 풀었죠. 잘 풀었을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따라오면 되는 거야. 문제 어때? 시즌1,2 보니까 어때요? 문제 괜찮죠? 선생님이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보이나요? 안 보여? 정성이라는 건 3페이지, 4페이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즌3도 마찬가지로 정말 선별해서 문제를 놓고 너무 과하지 않게 또한 너무 쉽지 않게 낸 거야. 근데 이런 친구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아직 이거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이거 개강하니까 이거부터 들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난이도로 본다면 시즌1,2,3까지 여러분 잘 몰랐겠지만 쫙 조금 조금씩 난이도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아무래도 난이도는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시즌3 풀었는데 이게 막 엄청 여러분 생각보시 뭐 18번까지 또는 17번까지 15분 안에 끊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보자 하는 건 박박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마음대로 이런 마음은 이거죠. 정말 1번부터 17번을 엄청 쉽게 내가지고 자신감 뿜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키고 본 동안 킬로 좀 고민하게 해보자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수능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양적 계산과 중화에서 변별력이 생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실제 수능은 1번부터 17번까지 또는 18번까지 누가 안 틀냐가 중요해요. 근데 거기가 부수는 시험에 그게 만만하게 엄청 쉽게 나오진 않아. 그렇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시간을 끌게 만드는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오 처음 보는 그래프인데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쉬운 모의고사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중화반응 양성사 빼고 비킬러 연습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비킬러 모의고사를 연습하면 되겠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시간도 중요하고 킬러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은 끌어올리는 중이라 이거 풀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부터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는 지금 내가 이거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이걸 병행하면 되느냐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이게 아직은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거 찍는 영상이 8월 초거든요. 지금 8월 초잖아. 아직은 많이 남았어요. 8월 9월 10월 10월 말까지만 끊어도 거의 뭐 앞으로 세 달 이상 남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건 파이널 시즌이 아니야. 지금 파이널은 10월쯤 들어가야 파이널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9월 평강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던 거 진도 열심히 해주시고 선생님 킬러 특강 이제 듣는 친구도 있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1학기 때 킬러 들었으면 킬러 잘하나? 사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자기 계획대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40 듣는 친구들은 340 들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킬러 특강 듣는 친구들은 킬러 특강 들으시고 킬러 상위권 친구들 킬러 NG 듣는 친구들은 꾸준히 문제 푸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비킬러에 대한 아직 오 비킬러 너무 만만하게 봤더니 비킬러가 흔들려. 비킬러 특강도 듣고 비킬러 짧으니까. 그치? 비킬러 모의도 풀고 자기만의 스케줄을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 이 정도 만약에 우리도 돼 있어. 시간 조금 있어.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직 이거 하나도 안 풀었어도 30회뿐이니까 아 1일 1회 풀자. 언제? 9월에 푸셔도 되고 10월에 푸셔도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몰고사라는 것은 문제 많이 푸는데 여러분 3월달에 푼 문제가 기억이 나나요? 3월달에 정말 좋은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수능에 똑같이 나왔어요. 비스무리하게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나. 3월달에 만약에 틀렸다고 쳐봐. 그치? 똑같이 해서 또 틀리거든요.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수능 이 있으면 수능 전 한 달 동안 문제를 얼마나 많이 푸냐도 꽤나 중요해요. 왜냐면 이때는 머릿속에 순간 단계 기억으로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서두르지 마라 제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남이 이거 하니까 나도 이거 해야지. 그게 아닌 거야. 이거 하고 막 저거 하고 막 학습에 일관성이 없으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산으로 간다고 공부가. 뭔가 많이 열심히 하고 같은데 뭔가 완성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제발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어? 난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데 아 조금 그래. 그거는 어떤 친구들이 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1등급은 나와. 꾸준한 감각을 요구하고 계속 새로운 문제가 있나 좀 확인하고 싶어. 이런 스타일의 친구들이죠. 그렇지 않다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이거잖아요. 만약에 뭐 9회를 10회 뭐 12회를 봤어. 근데 점수가 그냥 그닥 그래. 에라이 한번 하고 그럼 그 다음 회차 또 도전한단 말이야. 그럼 계속 문제만 풀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알겠어? 그게 아니라 뭘 해줘야 되는데 지나간 문제에 대한 분석 복습 이런 게 안 되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풀면서 재발 복습을 가능하시면 10월달 전까지는 누적적으로 좀 복습을 해주는 게 좋아. 내가 만약에 농도를 틀렸다. 그럼 이 한 문제 틀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한 문제가 수능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도를 만약에 쭉 5회분을 풀었는데 3번 맞췄고 2번 틀렸어. 그럼 확률적으로는 사실은 40% 틀린 거예요. 그럼 농도가 잘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그럼 농도를 또 개념 공부하니? 아니잖아. 개념을 몰랐어 쓰는 게 아니거든. 감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앞에 차에 있었던 농도 문제를 다시 한번 쫙 풀어주고 다음에 차에서 농도를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한 회 한 회 풀면서 점점점 나아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 3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조건 실현 가능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손을 움직이면서 공부하느냐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